그룹 G.O.D.가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G.O.D.는 다음달 11일 미국 LA에 위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 MP Theater에서 열리는 한류 한국문화축제에 참가합니다. 이 공연에는 G.O.D. 외에도 아시아권 등지에서 한류스타로 활동 중인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오를 계획입니다. 오는 31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G.O.D.는 한류 한국문화축제에 앞서 일주일 동안 김재동과 함께 MBC TV 느낌표 코너인 눈을 떠요 촬영도 병행하며 안구은행으로 불리는 현지 아이뱅크도 방문할 계획입니다.